저는 뮤지컬을 특히 올 슈겅을 하게 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. 정말 옆에 있는 안샤 배우도 항상 제가 처음이니까 무대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께서 다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. 특히 우리 상대 여러분 캐주얼 엘비스 분들도 너무나 잘 도와주시고 잘 맞추고 서로 그리고 어제 첫 공연을 했는데요. 정말 처음 무대에 올리는 이 마음을 다들 경험해 보셨고 다들 아시니까 다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잘할 수 있다.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. 첫 공연이니까 여기서는 해주겠다. 이렇게 마음이라도 편한 그 말이 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마음 편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런 뮤지컬을 제가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. 그래서 어제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작품처럼 너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